나랑 짱 짱 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어려웠지 않나요? 가볼게요. 시작! 나랑 나랑 짱 짱 짱 자, 마주 볼 건데요. 마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귀엽게 갈 거예요. 마주 보고 짱 짱 짱 자, 이렇게 갈게요. 시작! 마주 보고 짱 짱 짱 주먹을 올릴 거예요. 되냐? 주먹을 올려서 쿵 쿵 쿵 이렇게 가실게요. 시작! 주먹을 올려서 쿵 쿵 쿵 자, 가위를 올려서 쿵 쿵 쿵 자, 마지막은 볼을 올려서 짱 짱 짱 감사합니다. 얼굴에 가려주시고 옆 사람 보세요. 짱 짱 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짱 짱 준비! 시작! 너랑 나랑 짱 짱 마주보고 마주 보고 짱 짱 짱 짱 주먹을 올려서 쿵 쿵 쿵 가위를 올려서 쿵 쿵 쿵 볼을 올려서 짱 짱 짱 짱 짱 가리신 다음에 옆 사람 가서 까꿍 자, 옆 사람한테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르신들도 굉장히 잘 따라하세요. 원래는 너랑 나랑 짝짝짝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둘이 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요즘에는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자 짝짝짝 준비 시작 너랑 나랑 짝짝짝 마주보고 마주보고 짝짝짝 주먹을 올려서 콩콩콩 가위 가위를 올려서 콩콩콩 볼을 올려서 짝짝짝 자 옆으로 한 번 더 까뚱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 산업계까지 배웠잖아요 자 엄지랑 검지 그냥 동그라미 여기까지 배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은 엄지랑 검지 왼손은 동그라미 자 바꿔 자 바꿔 자 바꿔 오 바꿔 잘하시네요 자 바꿔 자 바꿔 자 바꿔 자 바꿔 자 바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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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오케이 잘하시니까 이제 5단계로 넘어갈게요 검지랑 중지부위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에요 똑같아요 바꿔 헷갈리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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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퐁당퐁당에 맞춰서 천천히 가볼게요 같이 보시고 가세요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냄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짓는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손색을 간지러 주어라 난리 났어요 옆친구한테 얘기해주세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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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좀 해 연습해 오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연습 퀴즈를 몇 개 했잖아요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대 임금 중에 가장 가난한 임금님은? 역대 임금 중에 가장 가난한 임금님 쉽게 생각하세요 넌센스입니다 볼까요? 정답을 볼까요? 정답은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할게요 딸기가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딸기가 회사에서 잘렸대 산딸기 산딸기? 뭘까요? 정답은 딸기 시럽이래요 짜리 자 하나 더 더 갈게요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은? 어부들이 가장 싫어한대요 뭘까요? 쉽게 쉽게 생각하시나요 어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 정답은 배철수래요 배철수 아 웃어주세요